뗏목에 올라 뗏목을 버릴 생각을 하면 그는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도인이다. 당나귀를 타고 또다시 당나귀를 찾으면 끝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선사이다. 권세 있는 귀족이 용처럼 날뛰고 영웅이 호랑이처럼 맞서 싸우지만 냉철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개미가 누린내를 찾아서 모여들고 파리들이 피를 다투는 것과 같다. 오름과 그름이 벌떼처럼 나타나고 득실이 고슴도치 털처럼 생겨나도 냉정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면 대장장애가 풀모로 쇠를 녹이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다. 무륙에 빠져들면 인생의 슬픔을 알게 되고 편안히 본성을 따르면 삶의 기쁨을 느낀다. 슬픔을 알면 곧 속세의 정을 떨칠 수 있고 기쁨을 느끼면 절로 성인의 경지에 오른다. 가슴속의 무륙이 남김없이 사라지면 마음은 화롯불에 눈이 녹는 것 같고 얼음이 햇볕에 녹아 내리는 듯하리라. 한 줄기 밝은 빛이 눈앞에 나타나면 마음은 푸른 하늘에 달이 뜬 것 같고 그 그림자가 물속에 비치는 듯하리라. 페른교 위에서 시가 떠올라 가만히 읍조리니 숲과 산봉우리가 눈앞에 아득히 펼쳐져 있네. 경호 구비에서 세상이를 잇고 홀로 걸어가니 산과 시내가 스스로 마주하고 서로를 비추네.